부울경 시도지사들이 KBS 창원과 부산, 울산이 마련한 저출생과 인구소멸 특집 토론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별 맞춤 돌봄 정책과 기업 유치, 청년 정책 등에서 다양한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송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공개 토론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저출생과 인구소멸에 함께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도심 공동화와 계속되는 청년 유출은 공통적인 고민. 단체장들은 정치와 경제, 의료 등 모든 것을 빨아들리는 수도권 집중해소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란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맞춤형 돌봄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계론하고 나서 자산 행성을 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도와주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본사는 서울, 공장은 지역으로 분리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본사도 이전을 해야 재정적 불경령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고급 인재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 고급 일자리들이 지방에도 생길 것이다. 불경 단체장들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 위기이자 기회, 혁신의 출발점이란 데 뜻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